제가 밥을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제 이상형이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고백을 좀 해보려고. 아, 불편하다. 아, 되게 불편하네. 땀이 막 갑자기 심한 땀이 막. 주문 좀 이어주세요, 받지 마라. 저 몰라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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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저 틀... 네. 어, 안녕, 오랜만. 지금 촬영 중이긴 한데요. 아니, 제가 마음속에 담아둔 게 있어서 좀 오늘 고백을 좀 하려고요. 야, 왜 방송으로 고백을 하냐. 나, 나 김숙 이후로 방송에서 고백 안 받는다, 진짜. 아니, 제가 그때 밥을 한 두 번 먹어봤는데. 네. 정말 제 스타일이셔서요. 아,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또 설레게. 옆에 최주봉 선생님 계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정수 씨.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주봉이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네, 방송에서 뭐 자주 보니까. 아유, 저도 선생님 수취음료 자주 뵙고 샀어요. 네, 잘 계시죠, 선생님? 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우리 집 박혜신 씨 잘 알죠? 네, 네. 몇 번 뵀죠. 앞으로는 몇 번이 아니라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전화하는 거야. 우리 혜신 씨가. 네, 근데 제 나이는 자주 만나게 되면 그냥 결혼이에요. 아니, 저. 하면 되죠, 오빠. 빚이 없나? 빚이 없나, 자기? 빚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 저. 집안 어르신도 빚이 없나, 이제 훨씬 오래.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알기에는 박혜신 씨가 빚질 나이가 아니야, 아직은. 빚질 나이가 아니지. 무슨 뭐 아직도 뭐 혼인 혼작도 없었고 애기 낳은 적도 없었고. 무슨 뭐 빚을 줘, 빚을. 네, 이제 이게 꼭 연예인들은요. 선생님. 네, 모르게.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응. 단혹 가족들이 사고를 사는 게. 맞아, 맞아. 그럴 경우도 종종 있지, 하기가. 네, 저는 이번에 쓰러지면 끝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 또 뵐 수 있어요?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자리를.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만들게요. 예, 그럼 저는 혜신 씨하고 오늘부터 일일인가요? 내가, 내가. 아니, 그거는 둘이 알아서 해갖고 해. 내가 혜신 씨 바꿔줄게. 혜신 씨. 네. 네, 오빠. 어,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사귀자는 거야. 어, 그래, 자기야 오늘부터 일일이니까. 감사합니다. 하하핫하하. 하하핫하핫하핫하핫학. 하하핫하핫하하하핫. 네, 아무튼 촬영 잘하고 올라오는 건学χ spontia세요. 네. 그럼 나야 좋지. 오빠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해 얻을 날 아침인데. 사랑합니다. 다. 네, 촬영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참 아주 즐거운 자리였습니다.